루켄이 역할을 맡은 뮤지컬배우 루델프 왕자 역을 맡은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루델프 왕자 역을 맡은 김승대라고 합니다 20여년을 기다린 2012년 최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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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작 화제작 뮤지컬 엘리자벳 세계적인 극작가 미아인 쿤체와 작곡가 실베스터 루베이가 만든 최고의 걸작 죽음마저 사랑에 빠지게 한 그녀 엘리자벳이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2012년 2월 9일 블루스퀘어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? 저도 이렇게 기대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되실 것 같아요 정말 2012년 2월에는 아주 오랜만에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좋은 작품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작년 김준수 뮤지컬 콘서트라는 그런 공연에서 그때 몇 곡 선보였었는데 그때 처음 음악을 접하면서 이 작품에 꼭 출연하고 싶었고 여기에 성사되어서 저로서는 너무나 영광이고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 공연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관객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배우들, 스탭진들 모두 다 설레야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여년을 기다린 최고의 걸작이란 말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찾아와 주십시오 2012년 가장 아름다운 뮤지컬이 될 엘리자벳 꼭 보러 오세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꼭 기대해주세요 기대하셔도 좋을 대장입니다 죽음은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끝났나요? 끝났죠? 끝났다 끝! 사진 찍어야지 인터뷰 끝 끝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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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죠 세개 된소리가 뒤에 나오니까 자꾸 막 돼지는 거야 맞나요? 최고의 기대작이군요 역시 어렵군요 아 잠깐 잠깐 대본은 어떻게 맞는데 나 누구더라? 그녀 아 어려워 국장이름이 계삼아 힘들어요 예쁜척 하겠습니다 예쁜척 해려고 못하겠어 아 나 진짜 좋아하시지는 말고요 수스럽네요 박수 치니까 어려워 박수 치니까 어려워 왜 감당할 수 있겠어 이거 아우 이거 좀 심하다 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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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성형의의 종입니다 아 낙지겠다 굉장히 어색하고 좋네요 엘리자베 꼭 보러와요 에? 미쳤구나 김수영 아 아 2012년 2월 초 네 조명이 지금 왔다 갔다 사이키 하고 있었습니다 엘 리 자 베 때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것도 다 꺼 빨리